한가위가 어느덧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유난히 긴 추석 연휴를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데요. 인천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. 또 인천이몰에선 인천직구 물건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10%의 캐시백이 지급됩니다. 보도에 장유라 기자입니다.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구매하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. 인천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물건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인천직구. 인천직구의 상설관인 인천인물과 티몬에서 할인 행사를 27일까지 진행합니다. 인천이음을 통해 인천직구 상품을 구매할 경우 10%의 캐시백이 지급되고 티몬에서 구매하면 20%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. 이 밖에도 추석 연휴를 맞아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숙박상품기획전을 펼칩니다. 여행 플랫폼이 여기어때에서 숙박상품 가격의 30% 특별할인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인천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. 인천의 유명한 유료 관광지를 모바일 패스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천 투어패스도 할인합니다. 만원 이상 투어패스를 구매하면 5천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. 인천 동구의 경우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6%에서 10%로 확대하는 등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.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.